안녕하세요 한경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해요. 대선 다음날 코스피는 떨어집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주식시장이 내 마녀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3월 10일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 옵션, 그리고 내 마녀의 날이라는 것을 주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 마녀의 날은 4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1년에 4번 돌아오는 정기적인 이벤트죠. 우리나라는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미국은 3, 6, 9, 12월 셋째 주 목요일에 발생합니다. 이날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서 월가 트레이더들이 이날은 마치 마녀가 장난을 치는 것 같다라며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파생 상품이 뭐길래, 또 만기일이 뭐길래 마녀의 장난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보통 삼성전자, 애플 이런 개별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ETF를 활용해서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등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또 다른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명할 파생 상품인데요. 기초 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이에요. 상품의 가치가 이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기초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금융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쌀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 혹은 금이나 원유 등 원자재, 이런 실물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 옵션, 수압,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파생결합사체 등이 이 파생 상품에 해당돼요. 아마 ELS나 ELB 같은 거는 금융기사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앞서 말한 네 만유의 정체가 바로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입니다. 세분화하자면 주가지수의 선물과 옵션 만기일, 그리고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죠. 이 네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 바로 네 만유의 날인 겁니다. 올해 네 만유의 날은 대선 다음 날인 3월 10일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파생 상품 중에 선물부터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라면을 한 봉지 사야 된다면 편의점에 가서 돈을 내고 구매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라면이 들어오죠. 이것을 현물 거래라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당장 물건이 오가지 않는 거래도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매수 혹은 매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가격은 미리 정해두고요. 근데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시점에 거래를 할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농산물 거래에서는 이렇게 미리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기철이니까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과일은 기후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시기마다 바뀝니다. 만약에 지금 딸기가 1kg에 만원인데 과일이 가격이 떨어지면 농부 입장에서는 손해죠. 이때 상인이 나타나서 제안을 합니다. 제가 한 달 뒤에 딸기를 1kg에 15,000원에 살게요. 생각해보세요. 현재 시세가 만원인데 이 상인이 1kg당 15,000원에 산다고 하니까 농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부는 딸기의 가격 폭락으로 인한 혹시물의 위험에 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인도 혹시물을 딸기 가격 폭등에 대비할 수 있고 또 딸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딸기의 가격이 얼마가 됐든지 두 사람은 1kg에 15,000원의 가격으로 거래를 해요. 근데 만약에 한 달 뒤에 딸기가 2만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둘 중에 누가 이겨봤을까요? 상인이죠. 농부는 2만원에 팔 수 있었는데 15,000원에 팔았으니까 손실을 입었고요.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물건 가격과 인도 날짜를 확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된 날짜에 계약한 물건과 대금을 교환하는 것이 선도 거래입니다. 큰 의미에서 선도 거래랑 선물 거래는 비슷해요. 선도 거래의 원리를 주식시장에 적용하면 선물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물 거래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에요. 앞으로 코스피 200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코스피 200 선물을 매수하면 되겠고 하락할 것 같다면 코스피 200 선물을 매도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두고 치르는 일종의 내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처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도 있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개별 주식 선물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물은 보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만기가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와요. 다음은 옵션입니다. 옵션은 우리말로 선택이라고 번역되죠. 즉 권리인데요. 특정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대로 매수 혹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옵션은 콜옵션과 푸드옵션으로 나뉘어요. 콜옵션은 어떤 자산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고요. 푸드옵션은 어떤 자산을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고 푸드옵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도 있죠. 복잡하니까 다시 딸기 아저씨를 불러올게요. 상인이 농부한테 딸기 1kg을 사는 상황이죠. 그런데 상인은 생각합니다. 보아하니까 한 달 뒤에 딸기값이 2만 원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농부 아저씨한테 얘기해요. 제가 딸기 1kg을 한 달 뒤에 15,000원에 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15,000원에 살 권리를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농부 아저씨는 제안을 수락해요. 대신에 한 달 뒤에 15,000원에 판다는 조건으로 1,000원의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인은 그 권리를 1,000원에 내고 얻는 거죠. 상인이 1,000원에 지불하고 얻은 그 권리, 딸기를 살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인은 1,000원에 지불했지만 괜찮습니다. 만약에 딸기 가격이 한 달 뒤에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5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상인은 1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15,000원에 산 딸기를 시중에 2만 원을 팔면 5,000원의 이익도 보겠죠. 그러면 상인은 처음에 지불한 그 프리미엄 1,000원을 제외하고 4,000원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만약에 한 달 뒤에 딸기 가격이 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상인은 딸기를 1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굳이 그 가격에 살 필요는 없겠죠. 자기가 얻은 이 딸기를 살 권리만 포기하면 됩니다. 물론 권리금 1,000원은 손해를 보겠지만 만 원짜리 딸기를 15,000원에 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푸드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한 달 뒤에 딸기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지 일단 15,000원에 팔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상인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한 달 뒤에 딸기를 15,000원에 팔게요. 15,000원에 팔 권리를 주세요. 대신 1,000원에 권리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상인은 제안을 수락하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딸기 가격이 2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농부 입장에서는 15,000원에 팔 필요가 없죠. 그냥 팔 권리만 포기하면 되잖아요. 물론 권리금 1,000원만큼은 손해를 보겠지만 2만 원짜리를 15,000원에 파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딸기 가격이 만약에 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아까 그 푸드옵션을 그대로 행사하면 되고요. 정리하자면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콜옵션을 사면 되고 어떤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면 푸드옵션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권리를 포기해도 되죠. 옵션 또한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일까지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선물이나 옵션은 미래에 어떤 자산이나 상품을 특정 가격으로 사고 판다. 이런 점에서는 비슷한데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선물은 계약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무조건 이행해야 하지만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물과 옵션의 존재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일이 겹치는 것이 문제죠. 만기일은 선물과 옵션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거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든 옵션이든 갖고 있는 이 매물을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일부 투자자들은 선물이랑 현물 가격을 비교해서 만약에 현물이 선물보다 비싸면 그냥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기도 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외국인이 이 파생 상품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는 1년에 4번 만기가 돌아오고 또 옵션은 매달 돌아오니까 이 만기일이 겹치는 날, 즉 4만여의 날에 주가지수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높은 변동성이 항상 주식시장의 하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무 일 없이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선물옵션 거래를 직접 하는 분들보다는 선물옵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옵션 그리고 만기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보통 장마감, 동시효과 시간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때는 패닉바잉이나 패닉셀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 시장을 보는 게 관망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